야 아빠가 아들도 못 찾았다면서 야 이거 어쩌나 우리 신동주 아버지께서 아이고 스탠스 좋고요 티샷 갑니다 웃으면 안 되지요 저는 상관없어요 첫입니다 나이스 샷 거리가 아주 끝내주네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펑크를 네 넘었습니다 박수 아 국진이 형 고마워요 어 근데 난 옆에 계속 있을게 형님 진짜 계속 있어줄게 아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부자 골프잖아 티샷 자 나이스 어머나 자 왼쪽으로 가나요 자 로드에 튀면 공이 더 멀리 가겠죠 네 튀기고 나가면 안 되는데 다행입니다 러프 뭐 사실상 나갔었더라도 멀리건 찬스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천안 무적 팀은 사실 마음 편하게 치셔도 돼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승은 아빠 찬스입니다 이야 쭉쭉 뻗어서 자 뻥컬이 넘어야 되는데 옆으로 떠서 다행히 넘어왔습니다 오 나이스 이야 231m를 기록하 아 우와 다행히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주제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